올해는 임시 공휴일 덕분에 연휴가 6일로 늘어나서 연결이 더 즐겁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는 슈퍼문이 뜬다고 합니다. 왠지 올해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연휴 동안 고향에 못 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산업현장을 지키는 노동자분들과 울산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님, 소방관님, 군장병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례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풍성한 보름달처럼 풍요로운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각자의 위치와 자리에서 희망한 보름달을 품는 쫄권문 추석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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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